토트넘과 첼시의 25라운드 경기가 진행되었죠. 또 하나의 런던 더비, 첼시와의 경기는 시작 전부터 흥미진진했습니다.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첼시는 토트넘 잡는 팀으로 유명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토트넘은 첼시의 승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이벌팀답게 처음부터 경기는 거칠었고 심판은 레드카드를 취소하는 등 어수선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하지 않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중 계속해서 아쉬운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날 경기 첼시의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토트넘의 기회가 많았으나 계속해서 마무리는 실패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공격력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것은 승점 3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79분이 넘어서야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짧은 시간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기점이 되어 추가 득점이 나오며 지키는 경기에 치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린 코너킥 또한 날카로웠습니다. 이 득점으로 경기를 확실하게 리드하게 되자 토트넘은 수비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할 기회를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벤치 스타트도 모자라 의미 없는 시간에 교체 투입이라는 것은 토트넘이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이 들죠. 벤치 스타트도 손흥민 선수에게 맞지 않는 대우임이 확실한데 점차 교체 투입되는 시간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10분 남은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가 무엇도 보여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미 없는 시간에 투입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8년간 팀을 위해 헌신해온 선수의 스탯을 떨어뜨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의문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 대신 출전한 선수가 경기력이 좋아 보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첼시 또한 최악의 부진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이적 시장에서 거금을 투자하고도 부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 시점에서 첼시를 만났다는 것이 운이 좋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 20분의 활약에도 손흥민 선수는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손흥민 선수의 퍼스트 터치에 많은 전문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골은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벤치 스타트와 늦은 교체 타이밍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일부러 억제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텔린이 코치의 말대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70%이고 다른 선수가 100%여서 교체 출전을 시켰던 것이고 그 선수가 그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도 있겠죠. 페리시치 선수까지 빼고 제대로 밀어주고 있었음에도 몇 차례의 수비에서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수비를 하라고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 투입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둘 때 페리시치도 항상 같이 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공존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는데요.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그라운드에 있던 1863분동안 0골을 넣었다. 페리시치가 벤치에 있는 동안 그는 7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잘못된 논리가 아닌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득점을 위해 뛰지 말아야 한다는 더 나은 주장이 있다. 라고 세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콘테 감독의 픽인 페리시치를 빼지 않기 위해 그동안의 전술이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리시치를 빼고 아예 다른 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 첼시전에서의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다. 좋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의 교체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랬다면 아예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지 않았어야 하죠. 그런데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첼시가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첼시는 1년 만에 완전 다른 팀이 되어버렸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를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1득점에 그칠 정도로 최악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점 차 리드는 불안의 공격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찰나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팀에 보탬이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6번의 터치로 2번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선발 출전했던 히샬리송 선수는 46번의 터치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체로 출전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선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팀입니다. 리버풀 소속의 모하메드 살라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23골로 공동 골든부트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번 시즌 팀의 부진과 함께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23경기를 출전해 8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부족해도 리버풀은 전시즌 득점왕 살라 선수를 벤치 스타트를 시키거나 교체를 하지 않고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 역시 그는 리버풀의 전설입니다. 전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전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살라의 기현은 이 축구 클럽에 막대합니다. 라며 그의 업적에 대해 존중하는 선수에 대한 예우를 볼 수 있었죠. 끄떡하면 컨디션 저하다 자신감 부족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토트넘의 코치진과는 다른 모습이죠. 첼시와의 경기 후 영국 매체 bbc는 스텔린이 코치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우리는 항상 좋은 경기를 하기를 희망한다.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컨디션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흥민을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에 남겨두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의 기량이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중에 있는 콘테 감독이 전화로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남겨두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중에 실제로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지난 경기 득점까지 한 선수를 벤치에 앉히는 것을 참 쉽게 결정한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억제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팀이 경기에 지더라도 늘 마지막까지 남아 선수들을 독려하고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던 그였는데요. 첼시전에서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해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꼬마 팬의 유니폼을 벗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기분이 태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정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교체 선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팬들조차 불쾌감에 잠들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선수 본인 또한 이 난감한 상황이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손흥민 선수 또한 멘탈이 강한 선수이니만큼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